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검스님의 영화 한문을 해놓은 불교 오늘 23강이 되겠습니다. 삽드 바르니 케이브, 지난 시간에 칠흡굴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칠흡굴 얘기입니다. 칠흡굴, 칠흡굴이라는 것은 불교의 최초의 경전결집을 했던 곳이죠. 동굴이 한 500명이 들어가는 동굴에서 왕사성에서 시내에서 조금 이쪽으로 걸어 올라가면, 언덕을 해서 조금 걸어가면 칠흡굴이 있는데 다른 건 없고 그냥 자연 동굴입니다. 동굴. 그래서 이제 삽파르니, 삽파르니 케이브는 라즈기르 시내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라즈기르 시내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부처님이 생존에도 여기 좀 계셨고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서 부처님 법문이 결집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동굴은 말 그대로 세븐 리브스 케이브, 칠협이지 칠협 잎사귀가 7개, 이름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2km 정도 이제 언덕에 있죠. 언덕에, 언덕바지에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불교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열반하기 전에 뭐 잠깐 여기서 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는 불교 경전결집회의가 여기서 이제 열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최초로 경전결집회의가 열렸고 두 번째는 바이살리에서 열렸고 세 번째는 빠딜리 푸르따, 빠딜리 푸드라에서 열렸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상자부 쪽에서는 스리랑카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 쪽에서는 저쪽에 이제 카시미로 쪽에서 열렸거든요. 그리고 5차, 6차는 이제 미얀마에서 열렸죠. It is here that the council of a few hundred monks decide to appoint ananda Buddha's cousin and Upbali who had accompanied the Buddha when he gave someone in North India to compose Buddha's teachings for the future generations. These words of special importance because the Buddha never wrote down his teachings. After the meeting in Saptaparani cave, Ananda created an oral tradition of Buddha's teaching from his memory. Preaching it with Thus have I heard on an occasion. 여시아문이라든지, 여시아문. Upbali is credited with reciting the vinaia. Rules for the fix. This tradition found in the vinaia bittaka. 뭐 이제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수백 명의 승려로 구성된 회의에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고 이제 어떤 한 비구가 이제 부처님이 스승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뭐 계유를 적당히 지켜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즉각 바로 이 칠역굴에 모두 모이게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생존에 그 설법했던 계율 문제라든지 뭐 그 경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한 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뭐 그 계율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율장이죠 율장. 율장에 대해서는 이제 우팔리. 원래 우팔리는 부처님이 그 카필라 와스프대에 계셨을 때 그 왕궁에 이제 그 이발사였거든요. 바버. 이발사였는데 이분도 같이 이제 출가해가지고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그 하층 신분이지만 부처님께서 상당히 우대를 했어 우대. 우대를 해서 항상 부처님을 수행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말하자면 그 계율 이런 것을 다 기억해 뒀다가 말하자면 여기 제 1차 결집 때 이제 오빨리가 이제 그걸 외우는 거예요. 사과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 그 당시는 문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 빨래는. 구어거든 구어. 문어가 아니고 구어. 그러니까 이 구성으로 암송에 의해서 이제 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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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양매 숫당. 외양매 숫당. 그러니까 이제 여시아문이란 말이 있죠.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나는 한때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아문. 여시아문 일시에 일시. 어. 여시아문요. 한때 부처님께서 뭐 뭐 뭐 했다. 항상 보면 경제력이 나오죠. 여시아문 일시 불세존 뭐 어디 어디 계실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에요 지금. 항상 앞에. 자기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한때 들었다. 어디 있습니까. 이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사촌인데. 안한존자는 부처님이 그 설법하신 진리. 경이죠. 경. 경에 대해서 쭉 깨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계율은. 오빨리 존자가 이제 남송을 하면은. 비구들이 아 맞다 맞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전에 관해서는. 안한존자가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면은. 어 맞다. 그걸로 이제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외우는 겁니다. 그냥 수백 년. 뭐 거의 한 천 년 동안을 이제. 이걸 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쭉. 외우면서 전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어디서는 뭐 이런 말씀하셨고. 이게 제 1차 경전결집에서 지금.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은 안 계시지만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시아문 일시불 세존이 뭐 뭐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이제 거기 동의하고 말이지. 이 그림은 이제 사위성에. 사위성에 있는 그. 기원정사. 기원정사 그 벽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 말이죠. 그. 부디스. 카운실. gathering of. 신. amongst. of. uh. 부디스트 오더 컨벤샤스다 압도 고타마 부따스테트 which according to Buddhist tradition was 483 BCE.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난 게 563에서 483이거든요. BC 563년에 태어나시고 483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80세에요. 그 얘기죠. most modern scholar's place around 400. The story of the gathering is recorded in the Vinaya Pitaka of the Theravada. Theravadin is regarded as canonical by all schools of Buddhism. But in the absence of evidence from outside the Buddhist sutras, some scholars have expressed without evidence of history. However, the lack of written record is a common challenge in any research into the history of India. As there are many, very few known text recording India's history for the fifth century. 그러니까 제 1차 불교회의는, 결집회의는 불교 전통에 따르면 대부분의 현대학자들은 기원전 483년경으로 이제 주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기원전 563년. 그 다음에 돌아가신 것이 483dc. 돌아가신 그 해에 바로 이제 결집된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은 약간의 또 몇 년 차이가 있으니 테라바다에 비나야, 비따카에 기록이 되어 있다. 상자부의 비나야, 비따카에는 율장을 얘기하고, 율장. 비나야라는 것은 율을 얘기하는 것, 비따카라는 것은 장. 바구니라는 뜻인데 거기에 뭘 담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율장.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15세기 인도 역사를 기록하는 알려진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인도 역사 연구에서. 그러니까 인도는 역사 기록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모든 불교 부파, 학파에서는 이 비나야 빗닦아가를 갖다가 정경으로. 정경이. 정경으로 이제 간주를 한다. 하지만은 정경으로. 정경이 있고 뭐 외경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정경이라는 것은 어느 한 종교의 이제 정통 경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의 어떤 그 기록, 역사 기록이 15세기 이전에 인도 역사를 기록하는 문서가 이제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불교 경전은 아주 그 초기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하고 그 해에 결집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대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이번 시간에 그거는 7역굴에서 부처님께서 열반하고 바로 제1경정결집을 했다. 하는데 거기서는 뭘 결집했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율장에 대해서. 위나야. 율에 대해서 이제 결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그 경. 경에 대해서 이제 결집을 했다.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아비담마 까지 합쳐서 이제 3장이라고 그러죠. 3장. 띠비따카라고 그러죠. 띠비따카. 3장. 그러니까 1차 경전 결집 때에는 율장하고 경장만 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왕사성에서 라즈길. 지금은 라즈길이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라자그리아. 거기에서 이제 그 7역굴에서 이제 결집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소개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갈 때는 반드시 이제 이런 데 가서 2500년 전에 그런 그 부처님께서 직접 거기서 살으셨고 또 거기에 그 기거하셨고 또 그 제자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그 도를 닫고 했던 곳을 직접 가서 이제 그 숨결을 느끼는 이것이 바로 이제 성지 순례의 목적이거든요.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길을 받고 말이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에 더 아주 또 돈독해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한국에 와서 이제 포교 정법에 최선을 다하는. 여기에 이제 순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2시 3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